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달걀 볶음입니다 오늘 긴 말 안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니? 파이팅! 오늘 긴 말 안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별을 내려와 그대가 보이게 또 빛을 태워봐 언젠가 사라져버린다 해도 내 맘을 줄 거야 가만 어둠이 밀려들어서 긴 말은 또 시작됐대도 나 그대만 곁에 있다면 이 밤이 다 무섭지 않아 난 난 그대를 보고 또 봐도 난 자꾸만 보고 싶어서 내 달콤한 탄창까지도 다 버리고 날아곤 나가도 좋아 이제 날아간 그 속이 되어 저 하늘을 따라와 네 맘을 전하게 그대에게 내려가 별을 내려가 그대가 뭐에게 또 빛을 태워와 언젠가 사라져버린다 해도 내 맘을 줄 거야 아냐 그대가 힘이 줄 때면 밤하늘을 올려다 봐요 나 언제나 그대 보는 곳 그곳으로 날아 올라가고 싶어 저 빛을 따라가 더욱 더 높이자 하늘을 따라와 내 맘을 전하게 그대에게 데려가 나를 지켜봐 언제나 영원히 그대만 사랑해 언젠가 사라져버린지 못하고 내 마음 다 갈 거야 내 사랑을 보면 내 사랑을 거야 그대 어디에 있는 언제나 비춰줄 테니까 네 제가 이게 아 감사합니다 이게 역히고 내가 좀 흙살이가 많이 나는데 좋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나의 혜성이었고요 바로 우리 여 보컬의 켈리클락슨의 스트롱어 우리 여 보컬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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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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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 아플까 토마토 달걀볶음 티디였구요 그리고 저희 금요일에 저희보다 젊은 오비들과 저희보다 능숙한 새내기들이 공연을 하니까 미래간에서 뵙으면 좋겠습니다 아 태울간에서 뵙으면 좋겠습니다 5시 미래요레에서 만나요 저희는 티디였습니다